양이 포스의 퇴근을 늦게 됐고 자 지금 변화구의 임훈 방망이 돌았습니다 스트라그아웃 바울티비죠 네 바울티바울 스트라그아웃 자 일단 안치형 스트라그아웃 됩니다 지금 이 커브볼의 낙차폭이 워낙 크니까 또 빠른 볼 다음에 슬라이드 있는 게 있으니까 고객은 지금 그 후차에 속하거든요 스트라그아웃 스트라그아웃 4회 세타자연선 3진이에요 확신감을 갖고 확신감을 갖고 올려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또 3진이에요 스트라그아웃 요렇게나고 느린변하구로 이렇게나고 느린변하구로 스트라그아웃 트라이드 너 너